아이즈원 1, 2, 3 1, 2, 3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오늘 아이즈원 공식 브이라이브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일본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푹 쉬었습니다 나! 니허언니 일본에 눈동한 아이즈원 멤버들 진짜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보고 싶었어? 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을 한번 봐볼까요? 너희들도 기다렸어! 축하합니다 저도요 축하합니다 우리 보고 싶어서 울고 있었대요 어떠세요? 울지 마세요 나도 몰래 너무 빨래요 너무 빨래요 아이즈원 대박나죠? 저희 끝내기 전에 팬분들께 브이라이브의 묘미인 캡쳐 타임을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머리가 되게 귀엽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LAB 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체크LAB äsikcock이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민주 여신이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제가 추처도 깃털이네요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귀엽다 귀엽다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예쁘다 이거다 가수와 황보여신 하나 둘 셋 체크하! 와아 하나 둘 셋 체크하! 와아 가수와 가수와 체크하! 와아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와아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와아 가세요 안 갈래 여러분 안녕 안녕